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윤성철입니다. 지금 오늘 강연할 내용 자체가 여러분이 아마 보신 제목이 지구에서 본 우주라는 제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주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다양한 의미로 우주의 의미가 다가가질 것 같은데 제가 제목을 좀 이런 식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생명을 잉태한 죽음의 공간. 생명과 죽음, 굉장히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지구라는 곳,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이라는 곳, 더 나아가서 우주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모순으로 가득 차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의 온난화가 상당히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지나치게 많아져서 지금 지구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지구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주요한 기작은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야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쌓일 수가 있고 그것이 지구를 적당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산업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심지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 건데 화산 폭발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재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따뜻한 안락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활동의 하나였죠. 우주라는 공간 자체도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죽음의 공간이지만 또 그 안에서 인간이나 아니면 지구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공간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지구에서 본 우주 지구에서 본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슬로운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고 지상에서 관찰한 지상에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다양하게 여러 군데의 하늘을 관찰한 모습인데 지금 우주 공간에 뭔가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 둥둥 떠다니는 저 뿌연 것들 이런 것들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예 별이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없네요. 은하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은하예요. 우주에는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하 하나에는 별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은하 하나에 별이 천억 개 이상에 있어요. 그럼 이 우주에 이런 은하들이 또 몇 개가 있을까요? 한 2조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 별이라는 것은 이런 별이 수천억 개가 몰려있는 은하가 2조 개가 있다. 그 얘기는 우주 전체의 별의 개수가 한 10에 23승 개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죠. 엄청나게 광활한 공간입니다. 우의 모습만 보더라도 별이 수천억 개가 몰려있는 은하가 이렇게 빽빽하게 우주를 가득 채워 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가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감을 갖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태양 태양의 모습이 있고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프로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에요. 그런데 프로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4.2년을 가야 됩니다. 4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해야 도달할 수가 있어요. 지구는 어떻게 있느냐? 지구 태양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이렇게 한 점과 같습니다. 지구 직경에 비해서 태양의 직경은 거의 지구의 100배예요. 부피로 따지면 100만 배가 된다는 얘기겠죠. 태양이라는 것 자체도 지구에 비하면 엄청나게 거대한 천체인데 그러한 거대한 천체 또 다른 태양과 같은 별까지 도달하려면 4.2광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의 크기가 지구 크기의 100배인데 태양의 크기를 이 구슬 크기 하나로 줄여본다 라고 한번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직경이 1cm 정도 되는 구슬 크기로 태양의 크기를 줄인다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 태양이 지금 이 성수동 팩토리에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별 프로시마 센타오리는 어디쯤 있을까? 한번 우리가 비유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태양은 지금 S 팩토리 여기에 있는 구슬이고 가장 가까운 프로시마 센타오리는 전라남도 한 순천 정도 가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은 그냥 거의 텅 빈 공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마치 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빽빽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빛이라는 것이 사방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 눈에는 착시 현상으로 뭔가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사실상은 우주라는 공간이 거의 비어있는 거의 텅 비어있는 공간이나 다름없다라는 얘기죠. 우주 공간의 평균 밀도 1cm 박스 요만한 작은 공간에 들어있는 질량이 기껏해야 10에 마이너스 30g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에 마이너스 30g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전자의 질량이 대략 10에 마이너스 27g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러한 구슬 크기의 공간 안에 전자 하나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 절대 진공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우주 전체의 밀도는 이렇게나 낮습니다. 또 한 가지 우주 공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태양이 가까이 있어서 비교적 따뜻하죠. 하지만 우주 전체의 공간의 평균 온도 사실은 이거는 절대 온도 0도에 가깝습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빛이 우주 배경 복사인데 그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2.73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절대 온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영하 270도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거의 절대 온도 0도에 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주 공간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죽어요. 우주로 간다. 여러분이 우주 공간으로 간다. 그 얘기는 아 그냥 끝났다.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마션이라는 영화의 원작이 되는 소설 소설의 첫 문장 약간 욕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차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냥 그걸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나는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마션의 주인공이 우주 공간으로 가서 덜렁 혼자 남겨지니까 아 그때 느낀 거죠. 아 나는 끝났구나. 아 모든 것이 다 망했구나. 우주 공간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 도대체 저렇게 죽음으로 그러니까 탁 봤을 때 우주라는 공간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자체가 아 저기는 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가면 그냥 죽는구나 죽음의 공간이구나 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는데 그 얘기는 우주의 디폴트 상태 디폴트 상태 자체가 죽음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왔을까 어떻게 거주 가능한 지구라는 것이 탄생할 수가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은 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세상과 전혀 다른 형태의 느낌이에요. 고대인들은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살았고 여러분이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살 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만물이 살아있다 라는 느낌일 거예요. 거기에 가면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벌레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은 만물 안에 생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부여한 생기가 만물 안에 담겨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만물이 살아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가 자연의 기본적인 상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오히려 고대인들이 던졌던 질문은 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죽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리고 내 안에 생기가 있는데 왜 갑자기 죽지? 이게 고대인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생기는 어디로 갈까? 영혼이 될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겠죠. 근데 현대인들은 저런 우주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반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음의 공간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는 현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우리가 생명의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생명의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 지금 들고 온 그림이 커피 위에 우유가 있는 그림이에요. 맨 왼쪽의 그림 자, 일상생활에서 이런 모습을 보기는 굉장히 드물죠. 굉장히 이상적인 질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중간에 있는 모습처럼 점점 변하게 될 테고 맨 오른쪽으로 나중에는 변하게 되겠죠. 진화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 도달하면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모든 사물은 이렇게 왼쪽에 비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평형 상태로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고요. 혹은 이거를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비평형 상태의 사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평형 상태에 존재한다. 그러면 엔트로피가 최대에 도달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물은 낮은 엔트로피에서 높은 엔트로피로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 혹은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 그림 중에 어떠한 상태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맨 왼쪽일까요? 가운데일까요? 아니면 맨 오른쪽일까요? 예, 가운데일 것 같죠. 왠지 그럴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완벽한 질서 너무나 이렇게 단순한 모습에 질서 있는 모습을 자연히 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이 상태에 존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는 상태 뭔가 지저분한 상태 그러한 상태, 이 가운데의 상태에 우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 도달한다.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최대의 엔트로피에 도달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물질의 성질이 서로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생명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온도는 36.5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실내 공기의 온도는 한 20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20도, 36.5도 온도가 다르죠. 그러면 제 몸과 이 주변의 온도는 서로 평형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주변과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생명이라는 것은 비평형 현상입니다. 주변과 자신을 비평형 상태로 끊임없이 만드는 것 그것이 생명 현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우주 전체가 평형 상태에 있지 않고 이렇게 깔끔한 평형 상태에 있지 않고 이러한 비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자면 우리 현재 우주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지금 이거는 굉장히 도식적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제가 여기 이 한 가운데에 있는 공 뭔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뭔가 안락해 보이고 누가 가서 여기서 발로 뻥 차더라도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사람들은 이러한 안정한 상태를 갈구하고 이것이 뭔가 질서있고 좋은 상태인 것처럼 사람들은 느낍니다. 반면에 여기에 있는 공은 매우 불안정하죠. 그렇죠? 이렇게 굴러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 있는 공은 뭔가 동정인 상태 다이나믹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이나믹한 상태에 있다 동정인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물의 상태가 정지에 있지 않고 변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변한다는 얘기는 뭔가 새로운 것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뭔가 새로운 것이 창조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현상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을 때만 가능한 현상이다 라는 거죠. 반면에 이런 표현 상태에 있다 그거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사물이 죽어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우리한테 암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뭔가 영원한 것이 좋다 뭔가 변하는 것은 싫고 뭔가 영원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매우 좋겠다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리법칙에 따르면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죽는 겁니다. 만물과 표현 상태에 도달하여서 더 이상 변화가 없고 더 이상 새로움이 없고 죽을 때만이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물리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영원했다면 우주는 이러한 최대 엔트로피에 도달한 상태 만물과 모든 것이 평형이 도달한 상태에 도달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주라는 그 공간 자체가 이미 죽음의 공간이 되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 우주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우주가 생명을 위한 필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우주가 저렇게 동적인 상태 그리고 변화하는 상태 그리고 비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을까 왜 우주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끊임없이 비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게 뭐냐 하면 빅뱅이에요. 빅뱅이라는 것은 우주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주의 우주 공간에 담겨있는 모든 에너지가 아주 작은 공간 안에 모든 에너지가 담겨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거대한 대폭발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주가 대폭발을 겪으면서 우주의 공간의 크기 자체가 점점점점 커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빅뱅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우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일단은 빅뱅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암시하는 것은 우주의 공간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주가 동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필요 조건 첫 번째 조건 우주의 비평형 상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최초의 사건이 빅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빅뱅의 순간에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아주 높은 에너지 감마선 같은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의 일부가 식었습니다. 빛의 일부가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어서 물질이 되었고요. 그리고 빅뱅 직후에 3분이 지나면서 그렇게 얼어붙은 에너지, 얼어붙은 빛이 나중에는 수소로 변환이 되고 또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빅뱅 직후에 빅뱅 직후에 3분이 지난 이후에는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가스로 가득 찬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거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이것이 이 장면은 빅뱅 직후에 한 5천만 년쯤 지났을 때 우주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빅뱅 직후에 5천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 공간은 이렇게 가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물론 암흑물질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가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는 별도 없었고 은하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스가 골고루 우리 우주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가스의 온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빅뱅 직후에는 가스의 온도가 워낙 높아서 압력이 중력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가스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가스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압력보다는 이제는 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한 5천만 년 직후부터는 중력이 우주의 진화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뭔가 우주의 새로운 구조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하는지 이런 뉴메이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이 구현한 모습을 잠깐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가스들이 국부적으로 이렇게 뭉쳐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가스의 밀도가 살짝 높았던 곳에는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주변의 물질들을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은하의 형태로 물질들을 이렇게 계속 잡아 끌면서 이러한 은하의 형태의 구조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밀도가 낮았던 곳의 물질들은 밀도가 높은 곳으로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니까 이러한 빈 공간의 밀도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주 전체는 팽창을 하죠. 그러니까 국부적으로는 물질들이 이렇게 뭉치게 되지만 우주 정체는 또 팽창을 하기 때문에 빈 공간의 밀도는 점점점 더 낮아지는 상태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중력에 의해서 은하와 별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우주 공간의 분포가 이렇게 극심하게 비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빅뱅을 통해서 우주 공간이 팽창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력에 의해서 밀도가 높은 곳의 밀도가 점점점 높아지면서 그리고 밀도가 낮은 곳의 밀도는 점점점 낮아지면서 우주 전체의 공간이 극심하게 비평형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기 우주에 많은 가스들이 있었는데 살짝의 밀도의 요동이 있었고 밀도가 조금 높은 곳에 이제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밀도가 높은 곳의 밀도는 점점점 더 높아지고 반면에 우주 전체는 팽창을 하니까 이 빈 사이의 공간은 점점점 더 멀어지고 그러면서 밀도가 더 낮아지면서 이쪽의 부분과 이 빈 공간의 부분의 상태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러한 중력과 빅뱅이 우리의 은하계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태양의 표면 온도는 한 5,700도 정도 됩니다. 거의 6,000도 가까이 돼요.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 공간의 온도는 거의 절대 온도 0도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태양의 평균 밀도는 한 1큐빅 센티미터에 한 1.6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물의 밀도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 반면에 우주 공간의 밀도는 11-30g per 큐빅 센티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이러한 비평형 상태 극심한 불균일 상태가 이렇게 빅뱅과 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구는 여기 있는데 이러한 비평형 상태를 통해서 지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구가,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태양으로부터 자유의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20도짜리 물이 있고 또 다른 20도짜리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온도가 있다는 얘기는 물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의 온도가 똑같으면 그리고 그 물을 둘 위를 갖다 섞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온도가 똑같으니까 갖고 있는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활동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 옆에다가 100도짜리 히터를 갖다 놓는다라고 하면 물이 끓겠죠. 그러니까 그런 비평형 상태에서는 뭔가 물이 자신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자유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구의 온도는 지구 대기의 온도는 290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태양의 표면 온도는 거의 6000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태양으로부터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유의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입니다. 식물은 태양의 에너지를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는 그러한 광합성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죠. 덕분에 우리는 이러한 식물 안에 저장된 녹말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이 태양의 에너지를 녹말이나 단백질 혹은 지방의 형태로 저장한 에너지를 먹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를 먹고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양과 지구의 온도가 극심하게 다르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별이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생명을 위해 필요한 수많은 원소들이 별 내부에서 합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 중심에서는 수소 4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하나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태양이 수소를 다 소진하고 나면 이렇게 적색 거성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도달하게 되면서 태양 중심부 온도가 수억 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헬륨 3개가 결합을 해서 탄소를 만들 수도 있고 탄소와 수소가 결합을 하면 질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별 표면에 있는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별 내부에서 합성된 질소나 탄소나 혹은 각종 다른 중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면서 또 다른 별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러한 별과 물질의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태양보다 무거운 별, 태양 질량의 한 10배 정도 되는 별 내부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핵합성이 일어나면서 산소, 황, 규소, 철 이러한 원소들을 만들면서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이러한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빅뱅 직후에는 우주 공간에 수소나 헬륨 같은 것밖에 없었지만 별과 물질의 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빅뱅 직후에는 수소와 헬륨 밖에 없었지만 별의 진화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많은 원소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부분이 현재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과거인데 과거에는 산소니, 황인이, 규소니 하는 원소들이 굉장히 적었지만 함량비가 시간이 흐르면 흐물수록 이렇게 점점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천문학적인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생명의 가능성도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하늘에서 초신성들이 어떻게 폭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번쩍번쩍번쩍하고 폭발하고 있죠. 예, 이렇게 끊임없이 초신성들이 폭발을 하면서 새로운 원소들의 합성을 통해서 새로운 원소들이 이렇게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관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점 아까 우주가 굉장히 광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이렇게 막대같은 구조가 있고요. 여기 태양계는 어디에 있을지 혹시 아는 학생들 있을까요? 예, 태양계는 여기 어디쯤 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태양이 은하의 중심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뭔가 기왕이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면 좋고 기왕이면 은하의 중심에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명이 살기에는 이렇게 은하 중심에 있기에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매우 불리한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은하의 중심에는 너무나 많은 별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초신성 폭발들이 있어서 초신성 폭발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기본적인 원소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지구 가까이에 예를 들어서 30광년 이내에 초신성이 폭발을 한다. 그러면 초신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대기를 파괴하고 그것이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서식하기 위해서는 뭔가 비교적 안락한 곳 뭔가 다른 별들로부터 좀 많이 떨어진 곳 그러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를 바라보면 굉장히 외로워 보이죠.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칼세이건이 보이저호를 통해서 찍은 보이저호가 명왕성을 통과할 때 찍은 지구의 모습인데 지구가 여기에 이렇게 작은 한 점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세이건이 이거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변에 주변에 좀 비교적 가까운 곳에 많은 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외계인들도 좀 비교적 가까이 있고 그래서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러면 좀 덜 외로울 것 같은데 이 모습을 보면 지구라는 공간이 너무나 광활한 공간에 하나로 딱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구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또 천문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하나의 대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문학을 생각할 때 이렇게 높은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아 저 작은 한 점 안에서 아둥바둥 사니까 참 부지럽다라는 식으로 뭔가 초월의 감정을 느끼면서 뭔가 이 세상의 속세에서 벗어나는 감정을 통해서 뭔가 해방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초월의 감정이 일종의 도피이기도 하죠. 저러한 모습을 볼 때 칼세이건이 우리한테 원했던 것은 단순히 우주공간으로 우리가 도피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을 보면서 아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 지구 밖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또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짧은 이야기를 마치고자 한다면 지구에서 바라본 우주,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보았을 때 다시 지구라는 공간이 얼마나 귀한 공간인가라는 것 그리고 지구라는 공간이 얼마나 특별한 공간인가라는 것을 우주를 바라보므로써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짧은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